피치고 갈 수 있으려나? 응 오! 아까 그쪽! 다시 돌아온다! 조명! 조명! 뭐야, 화면도 안 와? 화면도 안 와서 개꿀이고요 이 산을 개꿀이란 더 모르지 사실 모르지, 이런데 누가 떨어질라 하겠어 딱 봐, 여기 처음 떨어질 때 여기 아, 뭐가 있어? 이러면서 떨어져 위에서 봤을 때는 판매할 거 정말 없어 보이거든 그치 왜냐면 사람들이 다 건물 안에만 템이 나오는 줄 아니까 근데 여기 템 개잘 나와 우와, 나 군용 조끼 떴어 우와, 도로이 쩔어! 여기 거의 뷔페야, 뷔페 조정이, 나 가방이 없어 알아서 찾으셔야죠 더럽고 추악한 인간 그런 것까지 남에게 의지하면 됩니까? 에? 찾았다, 넌 죽었다 더럽고 추악한 인간 기절하고 알아서 설으셔야죠 너무 양아치고 너무 양아치고 뒤져서 걸리기만 해 죽기만 해 죽기 직전에 터치해줘야지 어, 홀로그램이잖아 아, 어? 홀로그램 홀로그램이야? 이번에 홀로그램이 아, 이거 바뀌었네 이거? 빨간 것 봐 대박이다 아, 그거 바뀌었어? 어, 우와 신기한데? 어, 그거 다시 롤백 됐어? 롤백 됐네? 어, 이거, 이거 많은 팬들이 엄청 좋아하는걸? 아, 그거 정말 좋아졌구나 다시 음, 우와 개꿀 이제 나는 홀로그램만 써야겠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완벽해? 됐어, 됐어, 됐어 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무도 눈치 못치 와, 여기 아드랄린도 떠? 여기 파밍 젖다 여기 파밍 진짜 좋아 여기 안 와보신 분들 한번 와보면 정말 좋아요 아, 우리끼리 비밀인데 그거를 좀 알려줬고 있냐 어, 여기 삼가복도 있네? 진짜로? 나도 가지고 있대 와, 여기서 우리 생산 맞췄어 심지어 자기장이라서 이거 복은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세상에, 세상에 그럴 일은 없나? 거의 전략적 요충지야 오, 진짜야 뭐라고? 복은 떨어졌어 300방이야 너 졌잖아 먹으러 가자 나도 금방 뛰어갈게 어, 오토바이가 있네? 그래? 스카가 있으면 스카도 야, 이미 복음에서 싸운다 복음이 벌써 떨어졌어? 그, 혼잘 가는 거야? 능선 아래네 능선 아래랑 위랑 싸우고 있어 오케이 발견 응 미니십사하고 막 킬로그 떴어? 어, 아니 혼차, 잘 갔어? 나쁜 인간은? 응 아, 3위대 복음 먹고 있다, 저게 복음 죽일 수 있어 기절 복음 320 거기 바로 밑에 있어 죽일 수 있으면 죽이면 돼 어, 수리탄 저까지 안 가겠다 친구는? 친구는 모르겠다 복음 뒤에 같이 있나? 어? 아, 뭐 어디에 같이 있어? 살렸어? 와, 벡터 너무 좋은걸? 아니, 진짜 저기요 저기요 어? 저기요 뭐? 아, 길리가 있었네? 아, 길리가 있으면 말을 했어야지, 친구야 길린 선물이야 나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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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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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이, 조금만 더 파밍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진짜 더럽고 추락한 어디였지, 나 못 들음 어, 저기 있다, 능선 밑에 260 어, 보인다 벨 벨 벨 아 살리러 올거야, 주머니 차타고 살리러 온다 저까지 수리타인 다음? 모르시? 던진거지, 그냥 오, 닫는다 오, 많이 간다 핫킬 저감맹 식별 안됨 왼쪽으로 돈다 왼쪽 발소리 들림 둘, 위에 위에 떨어졌다 오케이 엘 아니, 눈쟁이가 마이크로 오지가 그렇게 좋아졌어? 아니, 마이크로 오지가 정말 좋아졌네 와, 완전 이걸 너만 알면 안 되지 않을까? 시사들이 멀리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시청자들에게 다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마이크로 오지가 정말 좋아졌는가? 이번에 스카가 그렇게 좋아졌다던데? 스카의 홀로그램 쓰면 정말 좋아보였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거짓말이니까 진짜 좋아요, 여러분 리얼로다가 개좋습니다 리얼로 좀 웬만하면 아니라고 할텐데 진짜 좋아 소름이니?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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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막 좀 처먹자 보급 떨어져 마지막 길이 하나 있어야지 비 온다 이렇게 비 온다 홀, 천둥 친다 대박 근데 우리 어디까지 들어가?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달려야겠어? 보급 어디 떨어졌어? 보급 어디 떨어졌어? 보급 안 떨어졌어 아, 저기 떨어졌다, 170 아 멀다, 멀다 너무 멀어 걸어가겠네, 멀다 멀다 여기 온 쪽에 차가 있는걸? 그래, 타기 싫음 저보급 먹지 않는다 적 잡으러 갑시다 쟤 음 그러면 산 올라가야지 카우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어, 똑같은 삐켜 얘 B를 피해야 돼 꽃이 눅눅해진다고 응 길리에 져주면 눅눅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못 뛴다고 아, 그래? 어, 속도 느려진거 알아? 길리 있고 B 한 10초 이상 있으면 월샷도 안되는데 그런게 구현됐다고? 흐하하하하 흐하하하하 흐하하 너무 센터인데? 저기 안보여 아, 저깃다 230방향 야 시키고 있을테니까 어, 저깃 차에서 내렸네 어, 김밥천국 맞네 야, 내가 이거 맞추면 위치 송도, 신도시 배달 가능합니다잖아 송도, 신도시는 다 되는 거야, 여기 어, 그래? 음 13,000이 채소 주문 금액이라서 일어서 있으면 뚝배기 맞잖아 위치 들키고 길리 슈트야 딴 데 가 있단지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데 구박하지 마요 길리 슈트가 여기 안 맞는 가게에서 구울 수 원이 왜 이렇게 좋지? 원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원이 좋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 아 스카 스카 홀로그램 좋은 거 이거 멀다 290도 멀다 적어도 1km 빗소리 너무 좋다 ASMR 하자 ASMR 안개 짙어져서 안 보여 배틀그라운드 빗소리 ASMR 이상한 잡소리 슥지 마시죠 차 온다 차 온다 맞는다 맞는다 많이 맞는다 한 명 타고 있길래 한 명 죽였고 한 명 더 우리 위치가 들켜버렸는걸? 자리를 옮겨 음.. 쟤들이 한 명 기다려 서리 반대 꺼내서 저기있다 어 보인다 산 위인 애들이 이리 올 것 같아서 나는 존버 탈게 야 진짜 안 보인다 안개 가려가지고 응 나 지금 팔벨 끼고 있는데 큰일났어 흔히 났어 야 안보여 철조망 뒤에 있으니까 안보여 어 여기 왔다 아까 그 시체 이미 죽인거 오케이 오케이 이미 죽인 시체 먹으러 왔어 오케이 나무 뒤 있었어요 근처 근처 나무 뒤 뒤로 다시 올라가는데 쟨다 쟨다 못 맞춰 안 나와 나 봤네 길리의 효과를 좀 잘 써보라고 길리 입었는데 너무 잘 보는데 길리 소형기인데 하나 기절 아까 걔? 아니면 다른 애 아니 다른 애 아니 딴 애야 헤드씨 아까 걔 그대로 있음 응 그 철조망 박혀있음 저 산 위계 70도 길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게 안 보여 내가 길리 효과를 사용하려고 하면 누워있어 움직이지 말고 어 온다 글로? 두대 320만 멀리야 엄청 오 안개 넘어치 터진다 한개 왜 점령이 비슷하죠? 큰일인데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어 보인다 아씨 누웠다 와 진짜 안 보인다 산 위에 두 명 뛴다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데 쟤 싸워서 이겼 쟤 싸워서 이겼 산 위에 애들 저기 집 있잖아 산 위에 70도 거기에 두 명 있어 두 명이 한 명 쌈 싸서 죽였어 나쁜 놈들 자기장 온다 여기 자기장 아니라서 하자 하자 저 무서워요 어디서 쉬는 놈들의 그 퀄이 안에 있어 안개가 좀 בהoked 여기 혼나 애들 아까 카카오팔 좀 사봤고 모니터 좀 닦아야겠다 너무 더럽다 모니터가 사람 같아 어 저기 산 위에 둘 더 오케이 다시 둘이 왔네 둘인가 하나인가 왔을거야 윌트균님 안녕하세요 이동해야 돼 나 이동함 이동함 컬이 밑에도 있는 건 아니지 밑에서 올라오던 애들 닦았어 반대편에 있을걸? 지금 170방향 거기서 아까 계속 있네 돌 뒤 한 명? 바위 뒤 145도 내가 바라보는 곳 저 넓다 간돌 살릴 수 있음? 어 이렇게 하면 잘하면 살릴 수 있겠는데 연막 부림 어 살릴 수 있다 어 살릴 수 있다 저기로 뿌림 이를 직접 보은거 아니면 살릴 수 있어 오 수리타 제발 아 맞았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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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수리 오른쪽으로 또 온거 같은데? 응 그런거 같았어 30초 오른쪽으로 또 옴 오른쪽으로 또 옴 보임 힐 나이스 다운 나이스 그 와중에 내가 3대 맞췄죠? 나이스 개가 잘 쏜다 오른쪽에 있다 내가 응 피치고 갈 수 있으려나? 응 어 아까 그쪽 다시 돌아온다 수명 힐 힐 와 난 간다 저기 보인다 아 이거 안되겠다 어 잡을 수 있어 거기 2명이야 나 하얗게 불 태워왔어 한명 어딨지? 한명이 안보여 오른쪽 아 형 제발 저걸 그냥 내뜬다고? 연쟁이 그는 응 앞에 붙었다 앞나무 오른쪽 오른쪽 나무 앞에 오른쪽 어 나무 뚫으면 시간이 없다 와아 술을 탄 왜 이렇게 많냐 얘 아하 아 진짜 핀 채용 시간을 안주는구만 너무 아 괜찮아 상대가 후리탄 두개나 던져가지고 그냥 한대 맞았을때 달릴걸 와 얘 나 달리는 쪽으로 하나 더 던져 놨었네 그래서 바로 맞았구나 너무 변태고 너무 변태고 얘 잘했다 나 총 쏘는 줄 알고 그냥 나무 뒤로 피했는데 수리 타면 그따게 던져 놨었네 그럼 또 뵙게르 하나 더 던져 한 번 더 던져 한 번 더 던져 한 번 더 던져 한 번 더 던져